바로 서서 시집도 잘 가겄다 종분이는. 나도 일본 갈 거야. 그럼 삼겹팥기도 보내주고 집도 준대. 오마이너 지지어야 와. 보로보다! 오빠! 누나! 라리카노 마치 가이드! 미친 누나들! 엄마가 기다리겠는데. 말도 못하고 와서. 종불아! 나를 찾을 건데. 여기 우리 애들. 니가 기억해야 돼. 영혜야! 나는 한 번도 혼자인 적 없었다. 니가 있어야 돼. 내가 살았지.